반갑습니다 2백 장 FCC 남자랑 정확한 유명 Eiguns 하나, 둘, 둘, 셋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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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원, 투, 스리, 포, 파이, 십 세븐, 넷 세븐, 넷 하고 이거랑 이거 하면요 여기 봐줘 아하 자 사실 카메라랑 아직 계속 손이 안 돼 수록 안 안 돼 이게 지금 이게 이런 거 있어요 굉장히 초췌한 상태인데 다 이렇게 한 게 있는 거 하연이 언니는 지금 봤을려나? 그쵸 왜 이렇게 아악 이게 너무 부끄럽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 아 아 약간 스키 종목이 되게 세부적으로 많아가지고 그게 다 다른 특징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다 쉽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? 그게 제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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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하루종일 촬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희의 체력이 괜찮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잘 무사히 잘 끝낼 수 있도록 열심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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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테니까요 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연예진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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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포 마가 히앗짜리 히앗짜리 나 사랑은 정말의 야간소 소원의 히앗짜리 히앗짜리 나 사랑은 정말의 야간소 이렇게 쭈앗짜리 Q. 둘 다 괜찮아요. 사회생활 관리. 둘 다 괜찮아요. 둘 다 진짜 힘들긴 한데 그 힘든 만큼 각질하고 늘 느끼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.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네 너무 추워요 아까는 완전 더웠네요 맞아요 아까는 땀나는데 좀 차라리 추운 게 나아요 손이 너무 추워 아까 땀나는데 지금 콧물 나요 지금 콧물 나요 난 스케이트 타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여한은 있겠지만 너무 추워 이거 꾸면서 써야죠 안다한다 안다 너와 함께 일어나 꿈이까 나는 이제 너의 그런 꿈 그 땐 사랑을 받을 거야 꿈이까 넌 위해 수운 내 아들이여 예이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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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희가 오늘 그 여름과 그 겨울을 한번 체험해 봤는데요 이 영상들은 본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조심했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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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